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나는 떠드는 애들 이렇게 장악한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아이스크림박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제가 조용히 시키는 방법은 이거다. 조용히 시키는 방법을 모르면 안 돼. 방법이 없어요. 나는 이렇게 했다. 네? 네. 상품을 준다? 그럼 상품은 어떤 걸? 상품을 주더라도 방법이 있는데 몰빵 상춘을. 이기나이 주지 마시고 마일리지로. 마일리지로. 그러니까 내장단에는 좀 이따 이제 네 개. 그러니까 애들이 슬퍼하거든요. 좌절을 주시면 안 돼. 상품에 대한 노하우 또 좀 알려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어떠셨어요? 박수 주세요.